음성 말이 몇 마리 없으니까 그 우리 그 저기 어디야 그 가면 그 제주도 가면 말들 뛰어다니고 하잖아요 걔네들은 이제 경주마 생활하다가 거기다 이제 풀어놓는 거죠 제주도에도 말고기 좀 사놔야지 한번 또 오시는 분들은 한번 더워서 드셔봐야 그죠 양이 얼마 안 돼서 말고기는 형님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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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혜정 화서동요 알았어 일하고 가야지 주일날 봐야지 주일날 봐야지 주일날 봐야지 대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